아! 그러면 시내는 자연스럽게 뒤가 되겠습니다. 앞이 나오면 바랏꽃이, 뒤가 나오면 스튜피디락! 자! 던집니다. 긴장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첫 번째 무대! 더 스튜피디락! 할아버지, 도착했어요. 여기, 여기. 어, 많이들 모였구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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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완전 멋있잖아 내 말이 우리 증거야 괜찮아 난 최고다 국악은 최고다 당연히 국악이 최고지 잠을 못 잤더니 환청해 할아버지, 여기는 어떻게 이규현, 지지 마라 넌 이동진의 하나밖에 없는 손녀야 꼭 해낼 거야 네, 할아버지 최강 국악! 최강 국악! 파이팅! 최강 국악! 최강 국가 주인공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야? 소녀 장사야? 저 몸같은 날 옷다 봐 찐 껴 미안 다들 열심히 해주는데 나 때문에 저버렸네 기원아 미안 나 먼저 갈게 나중에 보자 힘들면 내가 대신 노예든 뭐든 할게 힘내 기원아 언니 실망했나봐 너무 긴장했더라 언니네 끝내준다 나 이런거 처음 들었어 완전 사랑할 것 같아 매일매일 들려줄 수도 있는데? 진짜? 근데 언니 배 안고파? 내가 사줄게 가자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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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뭐야? 쟤머리 이규혁 바보 등신 뻥창이 그까짓건 음악도 아니야? 아직 안가셨어요? 시끄럽고 미친 것처럼 제정신을 가진 애들이 하나도 없어 죽만 안 끊어졌으면 네가 이겼어 할아버지 그러잖아 그놈 참 소식적 나를 쑥 빼박았어 누구요? 끼타 찢는 놈 말이야 나 젊었을 때 판박이 하자 어디가 닮았어요 아 진짜 할아버지 때문에 울지도 못하겠어 다 닮았는지 뭘 그래 헤잉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언니 이거 안 먹을 거야? 어 뭐, 먹을래?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이렇게 멋있는데 이렇게 멋있는데 음 말도 하나 더 써도 돼? 아 잠깐만 저기 그게 왜? 안 돼? 돼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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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도 돼 아 어떡해 내일부터 그놈 얼굴을 어떻게 가 아 미치겠다 아 그런 가면이 넘어가면 안 돼 예 아 형 나 식당에 잡혀 있어 구하러 와줄 거지? 아, 뭐지? 미안해, 기원아. 너무 맛있게 먹어서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 괜찮아. 오늘 나 때문에 고생했잖아. 기원아... 언니는 천사야! 그나저나 둘이서 얼마나 많이 먹은 거야? 주인 아줌마가 다 놀라더라. 상상도 못 할 거야, 난. 신이 형! 여기 기원 언니가 돈 대신 내줬어. 완전 천사야. 됐어. 보은 언니는 내가 데려다 줄게. 진짜? 그럼. 여자는 보호해줘야 돼. 멋있어, 주니야. 가자, 언니. 기원아, 먼저 갈게. 너도 신이한테 데려다 달라고 해. 갈게. 오늘은 내가 졌어. 약속대로 맘대로 부려먹어. 괜찮았어요, 연주. 줄만 끊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당연하지. 지난번엔 미안했어. 뭐? 연주 악수 못 지킨 거. 들었어. 교수님 얘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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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물어보면 얘기할 거야? 동생이 아팠어. 엄마는 일하는 중이었고. 안 믿어도 상관없어. 믿어. 믿어. 교수님 일. 네 탓 아닌 거 알아. 그냥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신경 안 써. 약속 어긴 건 아니까.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니까 부담없이 부려먹을게. 그러시든가. 집 어디야? 안 데려다줘도 돼. 반대편으로 가라고. 저쪽. 뭐 한가하니까 데려다줄 수도 있고. 됐어. 그래 그럼. 그냥. 하... 셨으면 좋네. 여기 왔어? 응. 어디 갔어? 오빠. 옷 맛 좀 봐. 완전 치사해. 치사하긴. 잔물도 위 아래가 있는 법이다. 지금 또. 엄마! 응. 엄마가 받을게. 빨리 신이 너도 먹고 싶으면 숟가락 들고 와. 여보세요? 송정 씨? 네, 그런데요. 나 이현수 씨 집사람이에요. 오빠도 완전 비싸하다. 저봐. 완전 맛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네. 신이랬나? 잘 커요? 네. 무슨 일로 저... 부탁이 있어 봤어요. 여기까지 수고했어. 다음 주엔 한 사람 주 실기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이신. 어제 죽여줬다면서? 아, 나도 바지 써야 되는데 안타깝다. 언제 우리 데이트나 할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그래. 잘 오면 멋있는 줄 알고 저런다니까. 다음 주에 밥이나 먹자, 신아. 하루 종일 이러고 있네. 정이 힘들면. 내가 한다니까, 너의. 아니야. 내가 할래. 기꺼이 신발도 될 수 있어, 기원아. 고맙지만 됐어. 전화번호 뭐야? 뭐? 야, 무슨 있던 여자애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봐. 야, 걔 있잖아. 가약은 뽀개네. 맞다, 맞다. 그 괴력의 여자애다. 전화번호 왜? 알아요. 심부름을 시키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아, 누구 마음대로. 야. 기원아, 나도 알려줘. 신의 전화번호. 뭐라도 나와달래. 뭐라도 나와달래. 뭐라도 나와달래. 지은 죄가 많아 죽어도 말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은. 말 안 해도 보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왜 안 보고 싶겠어요? 부탁할게요. 한번만. 그.